네, 저희 이번 앨범도 열심히 준비했고 하나, 둘, 셋! 밥 먹지 마! 위험하지 않죠? 위험하지는 않아요. 굉장히 하루가 길었던 것 같아요. 신기하게 피곤하지 않아요. 추워서 그러니까. 아, 너무 맘에 들고 멤버들 것도 잘 나온 것 같아서. 진짜 저를 태운 것 같아. 내일 와서. 부끄럽고 하고 탈 들고 샘미 브레인 너무 좋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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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